안녕하세요. 오늘 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주최하는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 학술회회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션 자유를 제약하는 국제정치에서의 분쟁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송실대학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할 얘기는 많지 않고 워낙 오늘 중요한 주제에 이 분야 가장 촉망받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20분 이내로 발표를 마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훌륭하신 토론자 선생님들 세 분도 모셨는데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한 8분 정도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이율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율빈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요. 중국 내 경제 안보 개념의 진화입니다. ppt를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이거를 참조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논문의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이제 본격화된 지가 여러 해가 지났고요. 그러면서 최근 경제 안보 개념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기가 된 경제 안보 개념 혹은 정책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리쇼링으로 대표되는 중상주의적인 투자 유치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는 우방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중국과의 전반적인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첨단 기술로 집중화가 되고 있는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안보 개념의 논리와 정책적인 현상들은 기존의 국가 안보의 어떤 하위 분가로서 존재하던 경제 영역을 보다 더 중요한 영역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개념과 영역과 수단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제기한 경제 안보 개념과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 현실과 정법성이 낮다. 그리고 일부 기술 영역에 국한된 아주 정치 편향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특수 이익을 위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규범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경제 안보가 미국식 개념임을 강조하면서 그 논리적 틀에 동참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중국의 경제 안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진화했는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경제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수입해서 받아쓰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대체하는 경제 안보가 가리키는 어떤 현상이나 내용을 언급을 하거나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짤 때 중국에서 즐겨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안정 혹은 회복탄력성 그리고 공급망 안보라는 개념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중국 학계에서는 경제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안보의 이론을 즐겨 쓰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 안보의 이론은 안보와 안보화를 구별해서 이 안보화라는 과정에 좀 주목을 하는 이론인데요. 바로 누가 어떤 가치를 위해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최근에 경제 안보 현상과 논리를 안보화 이론을 활용해서 해석하려는 중국 학계의 시도들이 중국, 미국의 자국에 대한 핍박이 자의적이고 또 현실에 좀 부합하지 않고 이런 부분 자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힐난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안보 딜레마 같은 논의는 물론 이제 뭐 엔슈아통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현실주의적인 이론가들은 중국에서도 안보 딜레마를 과거에 많이 언급을 해왔었습니다만 경제 안보 관련해가지고는 안보 딜레마 같은 식의 접근은 그렇게 또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도 방금 말씀드린 안보화 이론가의 어떤 즐겨 쓰는 것과 반대의 이유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존 중국 내 연구들은 제가 간략하게 적은 아닌데 물론 제가 다 모든 것을 다 적시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본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경제 안보 논의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미국의 어떤 선제 어떤 행보에 관해서 반응적이고 좀 사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급망 안정 확보 그리고 기술 자립 같은 수동적 태세를 기본으로 하고 미국의 어떤 견제에 반발하고 또 비난하는 것들이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제 안보 논의와 정책들의 실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중국의 전략적 사고가 상당히 적극적인 수준에서도 녹아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의 경제 안보 개념을 직접 수입 적용한 것이 아니고 공급망과 산업망의 회복 탄력성 및 안정을 위주로 경제 안보의 개념을 재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경제 안보 혹은 공급망 안보라는 안정이라는 개념을 국제적 의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의제화 그리고 공급망을 통한 경제 안보의 재규정을 통해서 중국은 국제정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보편적 가치의 수호자라는 지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국제 경제적 차원에서는 기술보호주의를 좀 속편하게 심화해서 신발전 구도 중국이 갖고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인데 이 구축의 레버리지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적 전략적인 목적으로는 공산당 혹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 체제를 공고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제 논문의 주장 혹은 해석입니다. 일단 이 2장의 내용은 중국이 경제 안보라는 것이 당연하게도 트럼프 혹은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디커플링이나 경제적 견제 정책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피동적인 그런 결과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중국은 2017년, 18년 이전에도 이미 경제 안보 개념의 맹화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섣부른 단어 사용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초기적인 형태가 계속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종합국력이 빠를리 신장하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을 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2015년을 전후로 특히 경제 부분에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2025년도까지 제조업 강대국이 되겠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아주 인터넷 빅테크 산업에 대한 매우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내수시장 같은 것들을 크게 창달해가지고 기존의 세계 공장 지위를 우리는 과감히 벗어 던지겠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2035년과 2049년에 세계,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회주의 강대국,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현대화 강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부에서 이거는 패권국을 지칭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까지 해석될 정도의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 확장 그리고 의도를 표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계심을 낳았다라는 것은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가 곧 안보와 접합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2013년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직후에 나타났던 총체 국가안보관 당시 제시됐던 이 개념 속에서 상당히 명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안보가 단순한 전통적인 군사안보, 외교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천명한 개념인데요. 그 중에서 5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인민안보, 정치안보, 경제안보, 군사과학기술, 문화사회의 안보 그리고 국제안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바로 경제안보가 당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 관계, 다섯 가지의 어떤 대응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발전 문제와 안보 문제를 우리가 잘 대응시켜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엄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중국이 이미 2013년도에 대외적인 영향력 확장 그리고 내부적인 경제체질의 탈바꿈을 논하면서 이 부분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논의될 것이 아니고 군사적 국익 혹은 안보적 이익이 곧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뭐 띠오이다오, 센카쿠열도 분쟁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띠오이다오라고 하고요 혹은 우리나라의 사드 분쟁 혹은 호주가 어커스나 이런 부분들에 가입할 때 중국 정부에서 발끈하면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던 것들을 이런 통합적인 논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 경제안보용어의 사용을 사실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기본적인 원리를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18년을 계기로 무역분쟁이 발발이 되고 커지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난하면서도 경제안보라는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해 3월에 발표되는 정부공작보고 이건 한 해의 정부 운영의 지침과 지난해 회고를 다 겸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서에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경제안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안보를 다른 식으로 번역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코노믹 세큐리티를 중국에서는 경제안전 이건 경제안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식 문서에서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개최된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당대회 보고에서도 이 경제안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이 대목을 제가 여기 부문에 적어놓은 것처럼 대목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시진핑 집권 이후에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다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제안보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있고 오히려 이 경제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중국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공급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론에서 얘기했으니 여기서는 좀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020년도가 아까 정부공작보고 얘기를 드렸는데 2016년도, 17년, 18, 19, 20년도까지 정부공작보고 중에서 2020년도에만 공급망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는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한 글로벌 물류운송의 차질이 빚어지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맥락이 좀 더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공급망이 정체기념으로 떠오른 것은 2022년입니다. 2022년도에는 서론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제가 진화라고 표현하는 두 가지 변화가 관찰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망의 경제안보적인 개념을 여기서 경제안보라는 미국이 얘기하는 경제안보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공작보고에도 있지만 여기서는 6페이지에 나오듯이 20차 당대 보고에서 이 문서는 사실 5년에 한 번 나올 정도로 공산당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서인데 여기에서 바로 몇 가지 용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공급망에 지난 5년간 중국이 여러 가지 발전의 난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급망의 안전보장에서 아직은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차 5년형 계획 추진 조건 중에 하나로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과 그 안보 수준을 상승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신안보 구도로 신발전 구도를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 보증하는 어떤 열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안보 구도 즉 아까 말씀드린 종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종합적인 통합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이런 관점이 바로 우리가 중장기 발전 2035년 혹은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보증 열쇠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적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전환은 중국은 공급망이라는 것을 단지 자신이 일국으로서 당하고 있는 공급망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공급망이 국제적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결론에 또 공공재적 기능은 결론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공급망이 단지 중국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국적인 손해라고만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수준까지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국제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국제적 공공재자라는 언급을 여러 주요 문건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부각을 점점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개념을 안보 개념을 왜 중국은 미국의 개념을 따라서 수입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 공급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재해석, 재규정을 하고 동시에 이걸 국제적 공공재라는 색채를 많이 강조해 가면서 국제의제화 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이 부분은 일단 첫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선점한 개념들에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 안보가 기본적으로는 논리적 원천은 글로벌 차원보다는 일국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국제 안보와 국가 안보를 좀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이 나 역시 경제 안보 정책으로 미국에 대항하겠다라는 논리를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폭거 중국 입장에서 폭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이 국제무정부 상태에서 어떤 국가나 어쩔 수 없이 자구체계 일환으로 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준해 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실제 핵심 이익이 공급망 안전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첨단 분야입니다. 그래서 좁은 마당과 높은 펜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핀포인트로 중국의 정밀산업에 대해서만 타격을 하고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나 글로벌 밸루체인에 대해서 자신도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큰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을 공격하는 명분 그리고 강대국화 담론 전략을 차원에서 미국이 수십 년 혹은 미국 혹은 서구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구축을 해놓은 글로벌리즘을 전유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 그동안 여러 노력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증대를 시키고 또 중국 공자학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 중국적 질서를 최대한 전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권위주의 정치체제 혹은 중국은 어디까지나 비서양 문명국이다 라는 등등의 한계로 인해서 쉽게 성취를 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현재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글로벌 질서를 잠시 손에서 떼어놓은 상태를 틈타 중국이 이 가치를 전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중국이 기존까지 계속 겪어왔던 국제적 강대국으로서 어떤 담론 전략의 빈약함을 일거에 채워줄 수 있는 담론 차용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제안보 정책의 실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자리가 중국 경제안보를 좀 논리와 정책적인 부분들을 크게 일별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앞에 있는 논의를 정확하게 다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여기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테고라이즈 될 수 있다라는 것만 놨는데 그냥 한번 나중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목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단 당연히 어떤 유닛 레벨에서 수출 통제를 통한 미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자신에 대한 견제를 직접적으로 맞대응하고 보복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을 대상으로 당근과 채찍을 좀 겸용을 하면서 우리랑 같이 노는 것이 너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전파하고 또 동시에 여러 기업인들 대상으로 이 글로벌 공급망이 국제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어가는 것인데 저 미국이라는 자기네 패권적 힘을 과신하는 저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공외교적인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주혁신 체제에서 자립과 자강에 대한 상당히 처절할 정도까지 기술 자립을 요구하고 그리고 정부가 기존의 보조금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혁신과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보조를 해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회문화적으로 아까 총체적 국가안보관에서도 봤지만 정치 경제를 넘어서서 사회도 대동단결하고 동원체제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미국의 사회적으로 스파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침투해올지 모르는 이 책동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작년에 개정이 됐던 반간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반간첩법 이전에도 대외관계법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에 관한 법률 등을 계속해서 수년간 정비하면서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지만 이걸 토대로 언제든지 미국의 핵심적인 그런 비가시적인 견제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도 반대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 원천, 법적 원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얘기랑 조금 중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경제안보 개념에 내재된 전략적 사고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정치적 차원으로서는요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수호자 지위를 미국이 지금 잠깐 놓은 것 같은 이 지위를 가지고 오고 싶어한다. 두 번째 국제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묻어가는 기술보호주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기술보호주의를 대놓고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언제나 좀 두드려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댕을 하더라도 사실 조금 모양새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기술보호주의라는 것은 중국이 거의 10년을 넘게 어쩌면 길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추진 중인 내수 위주 그리고 고부가 가치화 발전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이 공격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이 기술보호주의를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서 맞추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관처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그냥 단순한 정서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 기술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지금 자극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담론에 블랙홀 현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진핑이라든지 공산당의 중앙영도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 분위기를 인민들이 쉽게 혹은 강하게 비판하는 여지를 많이 줄이고 있다. 이 세 가지로 이 전략적 사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일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무역이라든지 첨단기술, 반도체, 공급망 이런 데서 엄청난 압박이 전세계적인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면서 경제 안보를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이 경제 안보를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은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이걸 들어볼 수 있었던 굉장히 유용하고 흥미로웠던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유를 제약하는 또 다른 국가로 잘 알려진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장세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러시아의 정치 외교에 다양한 문제들을 공부하고 있는 장세호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뜻깊은 첫 충계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전쟁의 시작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했고 또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것도 예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러시아의 공세적인 행보를 대외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특히나 최근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기울였던 게 작년 3월에 러시아의 공식 대외 정책 문서 하나가 갱신 발표되었습니다. 대외 정책 개념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러시아는 보통 한 6년에서 7년 사이에 이렇게 공식 대외 정책 문서를 갱신 발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5, 6년 정도 더 유효성을 가진 문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서 그리고 푸틴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그리고 여러 러시아의 대외 정책 관련한 이데올로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서 그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해석하고 각줄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발표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러시아 대외 정책 개념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제 2장의 나름대로 굉장히 방대한 물량이긴 한데 저 나름대로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 소개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까 하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한 제 3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대외 정책에 있어서 주목했던 첫 번째 경향과 특성은 바로 미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감 그리고 공세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공식 문서 그리고 주요 의사 결정자들의 공식적인 발언들 또 저술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떤 러시아의 미 서방에 대한 그들의 패권적인 행보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더욱 더 거칠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외 정책 개념이라는 문서에 보면 집단 서방이라고 하는 표현들 또 패권과 강압, 식민주의 특히나 앵글로섹슨이라고 하는 에스닉한 표현까지 쓰기도 하고 또 러시아 혐오증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수사가 동원이 돼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1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본다면 러시아가 지금 되게 화가 나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화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표현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와 적의 같은 것이 상당히 걸러지지 않은 채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2월 9일에 아시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터크 카셀 전 폭스 앵커였죠. 폭스 뉴스의 앵커하고 굉장히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도 보면 러시아가 느끼는 이런 실망과 좌절 분노와 적의 같은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 현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에 동등한 일원이 되고자 했지만 서방이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코소보 사태 같은 거 또 미국이 ABM 조약에서 탈퇴하고 MD 체계를 확산하는 문제라든지 나토의 지속적인 확대 문제 또 퍼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색깔 행명 문제 또 INF 군축 조약의 파기 같은 문제들 등등 등등 그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안보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만과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논리로 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 질서 이른바 국제 체제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 질서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논리적인 연계로 가는 것이죠. 적어도 러시아가 바라볼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는 강대국들의 상호 이해가 존중되고 조율되는 질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탈냉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호의 이익이 존중되는 질서가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질서라고 그들이 인식을 한 거죠. 결국은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은 결국은 미국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좌절과 실망을 지속하여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게 되느냐. 결국 세계 질서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로 다극 질서, 다중심 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 질서를 형성할 때야만이 그들이 새로운 미래를 도모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생각들은 바로 이런 다극파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이완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임과 동시에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최전선에서야 한다. 이 과정을 이루고 나가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전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공세성 자체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정책 개념이라는 공식 문서에서 러시아는 지역 정책들을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을 총 10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은 8번째 미국은 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대외정책에서 비중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고 그들과 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0번째는 남극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대외정책적인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이죠.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주요한 특성이자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대안국제질서를 정식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대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제가 쭉 살펴본 바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생각은 그들이 다분히 그들에게 익숙한 막스 렌즈적인 세계관을 대외정책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대국제관계를 서방과 비서방세계 간의 어떤 착취와 피착취적인 모순관계 또는 굉장히 유명한 푸틴의 외교책사로도 알려져 있는 세르게이 까라가노프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의 갈등구조 자체를 국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서방 그리고 완전한 주권을 추구하는 비서방 간의 갈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막스 렌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계급 간의 비타협적인 두 개의 적대적인 계급 이른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냥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역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갈등의 최전선에 러시아가 위치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국제질서 탄생의 조산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은 전조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막스 렌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공산당의 아방가르드한 그러니까 전위정당의 역할 또 노동자의 어떤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러시아 대외정책을 쭉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대안질서로서 다극 그리고 다중심적인 다중심적인 국제질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만 하더라도 탈령전의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르비오 그러니까 규칙기반 질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개념 말고 다른 어떤 포장지들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굉장히 국제관계 이론에서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이라고 하는 폴이라든지 센터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즉각 가져오면서 전통적인 개념들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분히 어떤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에 써놓았던 부분도 연동선상에서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다극질서의 형성과 운영 과정의 운영 원칙으로서의 세력 균형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 균형도 마찬가지죠. 즉 힘이라고 하는 국제질서의 굉장히 힘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정치관이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투영되고 있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러시아가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문명과 지정학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러시아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독특한 국가문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광대한 유라시아 및 유로태평양 강대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국가문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경한데 그러면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주체들을 어떻게 행위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떤 국가는 국가문명으로 규정하고 어떤 지역은 문명공동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문명이라는 개념을 강조할까 러시아가 꿈꾸는 그들이 지향하는 다극질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문명이 극이나 센터를 중심을 형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담당할 거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국가이면서 문명인 데가 존재하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데 이런 데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국가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그걸 담당할 뭐랄까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논리적인 토대를 까는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봤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라시아 유로태평양 강대국이라고 하는 지역적 범위를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가 세력권이라고 하는 육지정치의 아주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어떤 세력권 구축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정당화 작업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러시아가 긍정담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국과 서방 중심의 질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죠. 이른바 반미, 반패권, 반서방, 반식민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반이 붙는다는 것은 이게 잘못됐어라는 논리체계예요. 뭐가 잘못됐어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를 만들 건데 네가 보여주려고 하는 바람직한 미래가 뭔데라고 하는 바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한층 더 하고 있다는 그런 저는 경향성을 잃게 됩니다. 즉 국제적인 공감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측면도 그렇고 이른바 국제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비서방 세계의 소구력에 대한 수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즉 담론 프레임, 담론 경쟁 또는 프레임 경쟁에서 러시아가 나름대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관계 국제관계의 민주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기반 질서라든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일종의 국제관계의 독재를 의미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화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한다든지 세계 발전의 지역화 또 법치에 기초한 국제관계 세계 다수 등과 같은 어떤 긍정적인 담론들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현상들 자체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모순이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반감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다극질서를 주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극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제 콘서트가 떠오릅니다. 이러면 강대국들의 협조체제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대국들의 협조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패권에 기초한 특정 강대국들 위주의 위주의 어떤 불평등한 국제체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굉장히 모든 주권국가들의 온전한 주권이 보장되는 대안질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논리상 보면 특정한 지역에서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 있는 강대국들끼리의 불평등한 협조체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적인 한계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 예를 들더라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적어도 북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세력권의 구축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베타적인 지위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태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보통이 이웃국가가 아니고 얘들하고 우리는 특수한 관계야. 얘들은 언제도 우리가 좀 베타적인 지위를 유지해도 되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결국 대한질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드러내고 있는 모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정서적인 부분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대한질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대한단론, 긍정적인 대한남론을 생산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반발이 심하죠. 특히나 동부유럽, 특히 북부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다 제정러시아 또는 소련 시기에 상당한 억압을 받았던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그럴싸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적어도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거나 억압을 받았던 많은 이웃국가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정서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분명해 보인다. 이거는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한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러시아가 최근에 대외정책적인 관점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또 대안적인 제도 그리고 관행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 경제적인 접근을 대폭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극질서의 형성을 주창하고 있고 특히 미국 중심의 질서를 붕괴시켜야 된다, 이완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넓은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저는 행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행보 자체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 행보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정책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여러 대외정책 문서나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회색 지대가 결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하고 동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적어도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 질서의 판도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에서는 이 글로벌 싸우스를 누가 전취하느냐가 결국 이 싸움의 성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역량을 투여해서 이 지역을 포획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에 재미있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다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싸우스라고 부릅니다만 이 글로벌 싸우스의 개념 자체는 어떤 사람들은 개도국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는 신흥국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는 남 또는 칠칠그룹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런데 러시아의 문서들을 보면 그동안에는 글로벌 남동부라고 하는 개념들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비롯해서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세계 다수라는 개념들을 씁니다. 세계 다수라는 개념을 러시아 말로 미라보의 볼신스트바라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건가 친절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머저리티가 아니라 월드 머저리티로 써달라. 왜냐하면 앞에 글로벌이 붙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국면 자체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월드 머저리티라는 표현을 써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러시아는 세계를 두 개로 놓고 본 거죠. 더 웨스트가 있는 거예요. 서방이 있는 거고 서방이 아닌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그걸 더 이스트라고 부르든 아니면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든 어떻게 불러도 좋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회색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제3의 지역으로. 그런데 러시아는 그 지역을 포섭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통일전선 전술처럼 작은 규모의 서방을 구획 짓고 나머지를 더 큰 세계의 다수로 명명한 이후에 그 세계 다수의 일원 또는 주도국으로서의 자신을 위치 짓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그동안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특히나 브릭스와 SCO 같은 이런 어떤 대안적인 제도의 틀을 시험하고 이 대안적인 틀 자체를 어떤 새로운 국제 공공제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좀 종합해 볼 때 결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극질서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 국가 이익의 달성뿐만 아니라 자국 또는 자국의 국가 문명 자체의 존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적인 목표이자 과조를 설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확대 유라시아를 굉장히 통합하고 돈독한 세력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사우스 그들의 명명으로 볼 때 네이밍으로 볼 때는 세계 다수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망 가능한 미래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들과의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떤 선택적인 협력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경쟁과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방관은 앞으로도 적어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와중에 있어서 또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도전과 위험 요소에 맞서서 한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안을 가지고 또 현명한 대외정책적인 행보들을 펼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장세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엊그제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였는데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의 대외 전략이 왜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세적으로 되어왔는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유용한 발표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동찬 교수님께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태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우선 국제정책회 2024년 춘기학술 대회에 초청해 주신 마상윤 회장님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서 이율빈 박사님과 장세호 박사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저도 이제 중국 연구를 합니다만 경제 안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잘 정리해 주셨고요 또 러시아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중국을 하지 않으셔도 많이 들어보셨을 왜냐하면 한반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신 개념이실 텐데요 제 발제는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 대한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방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작년 6월쯤부터인가요? 작년 이 시기만 해도 미중 관계가 상당히 흉흉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쯤 되서부터 미국의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들이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옐런이 고개를 숙였네 안 숙였네 같고 여러 가지 서랑설례가 있었고요 11월에 정점을 찍은 게 드디어 시진핑 조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떤 중국 연구하시는 분께서는 두 정상의 만남을 바이든은 선거 때문에 만났고 시진핑은 경제 때문에 만났다고 따로 생각이 있었다 실제로 시진핑 조석이 바이든 만난 것도 중요했겠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는 글로벌 기업들 회장들하고 만난 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조석이 직접 글로벌 기업 회장들한테 중국 경제 괜찮으니까 투자 계속해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1월 13일 날 아시는 것처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연구 선거가 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 선거 직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대만 총통선거 끝나자마자 바이든이 대만에 대해서 한 첫 코멘트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축하한다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일단 라이칭 더 정부가 다들 들어보신 것처럼 차이원 정부보다 좀 더 강성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미리 미국이 예방조사를 한번 놨고요 실은 그 전에 2023년 11월 말에 Foreign Affairs에 Taiwan and the True Source of Difference라고 해서 보니 글레이저, 필자들 재밌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제시카 와이스, 토마스 크림스턴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미 국무부의 자문위원을 하시는 분 혹은 전에 그런 미 국무부 기획실 같은 데 근무하셨던 분들이 필자로 해서 대놓고 대만한테 독립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중국에다가 재보장을 해주자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미중 간의 경쟁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거 아니냐 긴장이 좀 고조됐던 게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주로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도 만났고 그리고 미국도 계속 고위급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의 결과 대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중국이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라이칭도한테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한테 좀 주저앉혀 달라라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도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서로 웃겨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만 학자들은 해석을 하시던데 어쨌든 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도 예를 들어서 라이칭도가 당선이 된 다음에 또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을 때처럼 대대적으로 군사훈련하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대만에 대해서 더 센 강압 조치들을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떤 오해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냐면 미중 경쟁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외 정책이 맞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다시 자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문의 앞부분에 그 부분 설명드린 다음에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난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는 우리 지구는 중국과 미국 양국을 다 포함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이거는 기억해보시면 2012년,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정권 잡은 다음에 처음 오바마랑 만났을 때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전 버전을 얘기했었습니다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을 다 담을 만큼 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데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구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2013년에 이 멘트를 처음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미국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할 멘트인데 자꾸 이 멘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누가 이거를 계속 말하라고 건의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미국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여기 미국 전문가들 분들 계시면 미국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릴까? 이거 전혀 우호적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시진핑 면전에 대고 우리는 지금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책임이 있고 관리하려고 만난 거지 우리는 여전히 경쟁 관계다라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도, 미중 경쟁이 시작됐던 이후 그다음에 미국의 중국을 보는 인식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도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여기서 미국에 굴복하거나 물러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미중 경쟁은 계속 갈 거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 개인적인 판단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학자가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있은 다음에 전후로 해서 제가 중국 학자들하고 만났는데 중국 학자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시적 수전이다 일시적 수전이고 2024년 올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됐든 의회가 됐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미의회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만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하여튼 그런 트리거가 있으면 언제라도 미중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미국을 연구하는 중국 학자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그러면 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왜 미중 관계가 중요하냐 중국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 철저하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보고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중국과 물론 하기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나 북한과의 관계가 설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 좋은 예가 실은 우리가 회고해보면 시진핑 주석 집권한 다음에 2017년까지 북중관계, 중북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았는데 근데 갑자기 2018년부터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1년 사이에 5번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발제문의 6페이지 정도에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만났을 때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의 불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북중관계 얘기할 때 꼭 2018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북중관계의 핵심 원칙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재밌습니다 전제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든지 간에 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국이 냉정 끝나고 나서 니네한테 홀드했던 거 미안하다 얘기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어떤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든지 간에 중국 공산당과 중앙인민공화국 정부의 당과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지 한 번 그 다음에 중국 인민들의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주의 북한 니네가 사회주의를 하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지지할 거다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돈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나온 배경이 바로 미중 경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중국이 부랴부랴 그 전까지는 김정은이 상당히 싫고 핵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부랴부랴 김정은을 만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줄 정도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이라는 요소 결정 요인을 근거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전체 한반도 관계를 결정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원래 중국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나라들하고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은 주권, 안보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영토완정이라든가 통일이라는 게 중국의 핵심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정치제도와 사회의 안정 이거는 공산주의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고 경제시속감 발전 이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주권, 안보, 발전이익 그래서 간명하게 주권, 안보, 발전이익에는 여러 가지 경제, 기술 중국이 발전한 걸 막는 행위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미중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중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제 판단에 의하면 그러면 중국에게 있어서 당연히 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우나 고우나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건 냉전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좀 거슬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껄끄럽긴 하지만 주한미군 자체를 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심지어는 학자에 따라서는 동북아의 안정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왜냐하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만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부대가 된 거죠 그런 등등의 측면 또 하나 우리가 미중 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진행되는 초창기에 아주 세게 한번 경험한 게 사드 또 마찬가지로 미중 경쟁이 시작됐고 중국이 미국을 적으로 보는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드 갈등도 훨씬 증폭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됐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했고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세 번째 부분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 이 부분은 중국 연구자들하고 다른 미국 전문가들이나 다른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혹은 많은 중국 연구자들은 최소한 동부가 한반도에서 중국은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제가 7페이지에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추구했던 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경제 발전을 하고 국가 현대화를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주변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보면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속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는 거기 플러스 인재 그런 게 안정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의 한반도에서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북한과 남한 한국 모두에서 현상은 유지하고 그거는 기복은이고 조금 더 영향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 목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시기 들어와서 한중 관계가 왜 많이 이렇게 삐거덕대고 전부 다 안 좋아졌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중국은 한반도에서 최소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증대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해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중국에게는 상당히 부담 혹은 껄끄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 좀 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랜드 연구소의 이지영 박사 같은 분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 카드는 한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거는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큰 기대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교 이후에 30년 동안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있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이거는 재밌는 건 보수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진보 정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북한 카드로 한국을 그러면 미국 쪽으로 경사되는 걸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구조신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 한국은 어찌 됐든 간에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중국이 추구해왔던 한반도에서 전략 목표인 영향력 유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 초기부터 한중관계의 상호존중 이거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중국 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교 의전에 있어서 우리가 니네를 좀 약간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게 기분 나빴던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는 뭐 우린 그동안 니네를 동등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게 외교 의존 이런 것도 기분 나쁜 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과 중국이 상대에 대한 핵심이익을 상호존중하자 라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의 핵심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한국 국민 전부가 동의하는 어떤 핵심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으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겠다 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떻게 보면 지금 한중관계가 삐끗거리는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한 거를 중국은 되게 중시하고 그걸 잡고 있지만 실은 한국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중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저도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쓰긴 하는데 아직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보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중국 학자들한테 한반도 정책이 뭐냐 그러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라고 서슴없이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학자들은 괜찮은데 중국 정부 외교부 대변인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나 핵이라는 말 자체를 안 꺼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하자고 보내면 우리의 외교 발표문에는 북핵 문제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중국 발표문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게 우리로서는 되게 중국에게 불만이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딱 그 얘기만 합니다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라는 얘기만 그래서 어쨌든 그 원인은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페이지인지 7페이지였나 8페이지였나에 시인홍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인민대 교수님 발언을 넣어놨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북핵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한테 핵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중국도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대놓고 우리나라 언론 인터뷰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본심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혹시 토론 이후에 또 보충할 부분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교수님 중국의 한반도 전략 우리가 익숙해 않은 것 같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모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3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차분하게 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에 세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서대로 먼저 이회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8분 정도 감사합니다 우선 국제정치학회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학회 회원은 아닌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중국의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개념 정립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저는 주로 통상의 입장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최근에는 EU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에 대비되는 굉장히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중국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두 가지 특징으로 저희 이유빈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개념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제안보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공급망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축소를 시켜서 이 경제안보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는 점 이것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안보가 현재의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고 대신에 중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확단시키기 위해서 국제의제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중국이 미국에 중국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지 약점 들추기 특히 불공정한 무역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면서 중국 때리기를 했었는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예전에 반응했다면 이제는 여러 보복 조치라든지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을 통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국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보호주의로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어떤 대외적 명분을 글로벌 사우스를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으로 쌓고 게다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거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뭐 보건안보라든지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이런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제,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개념을 이 공급망이라는 분야로 축소시켜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공공재라는 논리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이 공급망이라는 공공재의 원활화를 미국이 훼손하고 있다 이 공급망 재편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공공재를 미국이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경제,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논리가 참 놀랍게도 저 같은 국제통상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논리였어서 이런 논리를 활용해서 중국이 국제의자를 시키고 국제정치적으로,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어떤 명분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논리에 저희가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더 저희가 다자경제 질서의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어떤 규범 논리라든지 이런 경제안보의 개념에 대한 논리를 저희가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특히 중경국들이 모여서 미국식 경제안보 논리뿐만 아니라 중국식 경제안보 논리를 의식하고 다자주의 경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경제안보 논리를 우리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두 가지 질문이 저는 생겼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이 경제안보라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일방주의적인 여러 가지 경제정책 공급망 재편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안보라는 논리 하에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자유주의 경제질서,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비난을 사실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표방하는 가치는 무엇이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학자적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이 표방하는 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표방하고 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 공급망이라는 것이 공공제인데 이 공공제를 훼손시키고 있다 미국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순적인 것은 사실 이 중국을 기존의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변화 정책의 형태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은 중국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이 여러 국가 주도적인 형태의 산업보조금이라든지 또 여러 기술 탈취 행위 이런 것들이 공급망 불공정한 무역 투자 관행으로 사실상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무역 장벽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주창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사실은 페어 트레이드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WTO로 대변되고 있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는 사실 WTO가 주창하고 있는 것은 또는 표방하고 있는 원칙이 자유무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페어 트레이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프리 트레이드를 표방했다면 관세를 제로로 만들고 모든 상품과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가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공공정책의 목적으로 적당한 규제를 취하는 것은 맞다 대신에 이것이 비차별주의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어떤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페어 트레이드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공격적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술 탈취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은 분명히 불공정성이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이 자유주의적 격제 경제 질서를 훼손시킨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중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안보가 과연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느냐 사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경제 안보 자체가 국제 질서를 좀 더 지탱하게 하는 공고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공정한 그런 무역 관행이나 투자 관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좀 더 공고화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런 경제 안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미국의 경제 안보 논리 중국의 경제 안보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들이 이런 다자주의 국제 경제 질서에서 글로벌 사우트 국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자주의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안보 논리를 일단 좀 집단적인 경제 안보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효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지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정지원입니다 좀 늦게 엉뚱한 데서 내려서 한참 뛰어오느라고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존경하고 평소에 굉장히 저희 학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장수호 박사님 발표에 토론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구제 경제학회 제가 참가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이제 2주년이 되는데요 이 글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잘 모으고 있던 어떤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수준에서 이제 끝낼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혹은 발표자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조금 장수호 박사님 좀 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에서 특히 보면은 이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언제가 있냐면 이게 항상 현재 징역력이거나 아주 오래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외교 문서나 공식적인 어떤 발표 어떤 그런 거를 근거해서 이제 그 속내는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많은 논의가 조금 가령 그거 자체로 대한 안내나 소개도 좋지만 그 근본적인 그 어떤 특히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과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그런 한창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입장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오늘 발표에서 나름대로 토론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정수호 박사님이 이제 그냥 스킵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이장에서 이제 러시아의 중요한 그 외교 대외 국가 정체성이나 대외 환경에 대한 인식 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좀 있었습니다 좀 뒤에서도 어느 정도 반복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어쨌든 한창인 상황 속에서 만들었던 여기 근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2023년 갱신되긴 했지만 대외 정책 개념과 또 푸틴의 연례 국제 건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일종의 담론투쟁 사실상 공식적인 외교 문서라기보다는 담론투쟁이라든지 혹은 프로파간다 전 그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동안의 미국의 일극 패권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거나 그냥 오히려 일극 패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온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쟁 이후에 특히 강화되고 보완 수정된 부분이라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발표는 안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좀 본 것은 가령 여러분이 갖고 계신 81페이지라든지 또 82페이지에 있는 이런저런 대회 정책의 목표 과제는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뭐 어찌되었든 넓은 의미에서 두 세력이 충돌을 하고 두 진영이 충돌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을 거꾸로 가령 82페이지 위에 보시면 오히려 서방이 우크라인 전쟁을 통해서 국제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날카롭게 지적이 되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 문구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어찌되었든 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인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주의있게 봐야 되지 않나 또 여기 국의 규정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의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뭐 러시아 대여정책 행시목표 등등 82페이지에 나와있는 우리 정의 자료진에 보면 되게 좀 모순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령 러시아 대여정책 주요 과제 뒤에도 말씀하셨지만 국제 평화 안정 전략적 안정 유지와 국가가 평화로운 공정 및 뭐 점진적 발전 보장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현재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특히 이거를 발표한 그 시점에서도 맞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83페이지도 보면 모든 국가의 주권과 밑에 줄입니다 사회 정책 경제 모델 존중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자신들의 모델 존중해달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상호 이익 균형에 기초한 협력 뭐 내종 불간섭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대해선 완벽하게 아까 물론 발표자 장세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시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됐고 우리 모두 다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사실 자신들은 민주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논리 속에서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하신 데서 이 세계 다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계 다수와의 관계 그것이 정말 그 웨스트를 작게 묶어놓고 오히려 상당수가 자신들한테 회색 디자인하지만은 결단코 서구에 동조하지 않은 세계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고 실제로 되게 위험했다고 할까요 브릭스에 사우디와 이란이 동시에 가입하는 등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국 대외정책 가장 중요한 자산이 인식하여서 이런 것들을 대안적이고 그러한 질서를 만들겠다 그런 야심찬 그런 의지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란이 갑자기 여기에 들어오게 갑자기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된 계기 같은 것도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이란 정권을 휘청하게 만들었던 이란 내에서의 민주화 시위 히잡 시위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 좀 하자면 소위 미국 서구 혹은 세계 체제 중심부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지배 속에서 소위 다극화 질서를 추구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다극화 추구 세력이 이러한 방식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게 그냥 예쁘게 야심찬 어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 미국과 서방의 지배는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일상적이고 항시적인데 그 속에서 과연 이러한 질서를 일자에 저항한다고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또 이러한 미국과 서방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한 다극화 질서 추구 세력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국가들이 연합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대안적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장 박사님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에스쇼가 확대되는 건 좋으나 또 그래서 기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질서를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질서에 어느 정도의 반대를 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놨는데 과연 대안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까 그냥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그 예 한금만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를 그 독특한 문명으로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요거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이것도 연결된 얘기일 텐데 지난번에 그 뭐죠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푸틴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서구와는 다른 동양과는 다른 어떤 문명에 대한 어떤 자신감인지 아니면은 그 속에서 결국은 마치 과거에 우리가 아시아적 민주주의라든지 사실상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그러한 담론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침략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영역 절대 독자적인 주권 국가거나 독자적 민족이 아니냐라고 규정하는 이러한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아름다운 유라시아 문명이라고 하는 속에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마치 과거의 나치의 그런 담론처럼 포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손대권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황대학교 손대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마상윤 회장님과 이근욱 연구위원장님께 특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동찬 교수님께 써주신 글은 미중 전략 경쟁 상황 하에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분석입니다 김동찬 교수님께서 항상 평소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좋은 글을 심도 있는 글을 써주셔서 즐겁게 항상 읽어왔습니다 오늘 이번 글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글이었고요 이 글의 기본적인 전제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중 전략 경쟁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재인식하고 그리고 북한이 부담이 아니라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의견일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단기적 한반도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이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게 이 글의 주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잘 읽었고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북한이 중국에게 있어서 완충지대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으로 인해서 완충지대 가치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북한이 중국에 갖는 전략적 가치가 지정학적 상황과 연동돼서 변할 수 있다는 이런 한 전제를 상대적으로 좀 무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있어 전략적 자산인가 아니면 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이 중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부채가 되는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부법적인 사고를 어느 정도 탈피하는 그러한 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시의적절한 논문이 준비되어서 너무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동참하지 않도록 한국의 대외 정책을 어느 정도 제약하려고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중국에게 갖는 전략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았는데 이 전략적 가치를 한 발 더 넘어서서 북한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혹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적어왔는데요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연동돼서 북한의 가치가 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가치가 중국에 있어서 매우 상승되었다는 점도 동의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보면 샹찬팅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중국이 꾸준히 제시하고 있던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첫 번째는 샹찬팅 그러니까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중질하고 중국 또 북한은 거기에 대응해서 핵 동결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쌍괴명진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자 이게 중국이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던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샹찬팅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주된 원인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한미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어느 정도 배치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을 하겠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의사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지정학적 상황에 연동돼서 변화한다는 것을 다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이 되어왔는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바꾸는가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요 사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변동을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동을 가져왔던 요인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도 즉 영내 동학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발견한 인민해방군에서 내부적으로 출판된 문서가 있는데 2003년 12월 달 출판법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문서에 세상은 바둑판과 같다 강대국은 바둑을 두는 기사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바둑돌일 뿐이다 바둑판에서 바둑을 둘 대국을 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밖에 없다 그리고 인도, 남한, 북한, 동남아 등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바둑돌이다라고 써 있어요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을 연상시키는 대목인데요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둑 기사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관계 역시도 한반도 혹은 북한 혹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바꾸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요 미국과의 관계 즉 국제 정치 체제 차원의 변화도 중요했지만 러시아나 일본과의 관계 역시 영래 다이나믹스 역시 상당히 중국의 대외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을 했었죠 그건 지금 현재와 거의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거를, 이런 전략, 높은 전략적 가치를 만들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소련과의 관계가 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영과를 미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오면 미중관계가 완화되고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도 85년 고르바초프가 취임한 후로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죠 이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 90년대에 와서 한중수교도 이루어지고 중국이 북한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 미중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영상이 되고 반면 중러관계는 우호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개발로 인해서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동아시아에 계속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때문에 북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북한 부담론, 북한 부재론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몇 명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모두가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김동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세계의 불변 약속을 하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국면이 현재 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다시 한번 쭉 개관하자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같이 고려해서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한국 얘기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체 글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한반도 한국의 얘기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더라고요 단순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영향력 유지를 넘어서 한국에게 중국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인민해방군 출판문에서 또 본 얘기를 인용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한반도의 강력한 준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이 군대 주둔은 중국을 억제하는 고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중국은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써 있어요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영향력 유지는 현재는 한국이 대중 견제 정책에 동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견제하는 그러한 차원이지만 이걸 더 넘어서서 중국은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논문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안 주셔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어페어즈에 예전에 실린 글을 보면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는 식으로 써있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의 범위가 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는 듯이 모두 학생들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점점점점 중국의 핵심 이익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의 핵심 이익 범위가 유동적이라면 한반도도 포함이 가능한가 향후에라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점도 같이 논의해 보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정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건설적인 그런 코멘트와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긴 너무 소문하니까 플로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꼭 이거 여쭤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 없으시네요 그러면 아까 발표한 순서대로 이유빈 교수님부터 아까 토론자분께서 코멘트 하시고 질의 하시는 데 대해서 한 3분 정도 네 먼저 이호영 교수님 아주 인사이트 있고 유익한 질문과 논평에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크게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안보가 그렇다면 과연 다자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훼손시키는가 즉 이제 한편으로 보자면 현재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다자적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훼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화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리트레이드랑 페어트레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잘 알려주셨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점에 대한 중국 측의 구체적인 상은 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십수년 동안 자신이 그런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훼손했던 측면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적인 어떤 해설은 내놓지 않으면서 현재 미국의 현재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너무 몰두해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또 논리적 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듣고 확실히 중국 측의 논리적 맥점에다가 이 논의를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또 이 분석 수준이라는 것을 한 군데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짧게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현재 이 경제안보에 관련한 중국 측의 대응과 논리들은 현재 이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논리와 현상이 현재 상당히 좀 어설프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규정 이건 예전에 이호영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도 이 경제안보적인 실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그냥 1대 1의 그런 견제구도 같은 것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갑니다 그래서 과도기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다자주의나 혹은 글로벌리즘 신자유주의든 자유주의든 이런 경제질서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논리적 풍부함을 계속 더해왔고 거기에 맞는 실천적인 것들이 그걸 뒷받침하면서 지금까지 단순히 학계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정부들이라든지 혹은 비정부기구들이 많이 동감을 하고 있는 이런 강한 글로벌리즘으로 변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변동기를 맞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택한 담론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일단 초점을 저는 맞췄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중국 측의 논리적 맹점은 분명히 강하게 드러납니다만 이 부분, 즉 결국은 이 담론 전략 얘기를 특수 상황에서의 담론 전략 얘기를 하면 방금 여기 장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타겟이 누구냐, 어디언스가 누구냐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건 제가 답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아까 글로벌 서버드나 아니면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권위주의 블록들 같은 것들 그리고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도 있을 테고 그런 국가들이 좀 얼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IPEF가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 중국 배제의 다자적 기재로서 출범을 했었는데요 이때 왕이 외교부장의 일성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IPEF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 관세 인하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장 진입에 대해서 별로 언급도 없는데 그게 무슨 자유로운 경제 무역이 그거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흡사 들으면 이건 기존의 개발도상국한테 일가를 하는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들의 이런 발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돼서 현재 특수 상황에서 중국이 기존의 담론 전략으로서 기존의 글로벌리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워풀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걸 전유하려는 시도 그래서 결국 이효영 교수님의 아까 프리트레이드와 페어트레이드라는 것에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현재 시도는 뭐냐 프리트레이드가 곧 페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원 교수님 좋은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또 늘 우리 정 교수님 저술 또 발표 정말 잘 듣고 공부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오늘 토론도 저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정치학 한국의 국제정치학의 여러 지역 단위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특히나 주변 주요 사강 관련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학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죠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국익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영역도 러시아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좀 작습니다 비중이 작은 대신에 저희 러시아학 하는 사람들은 되게 평온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나고 나서 러시아학계가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정지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하게 러시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고 저희 역시 늘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 교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해서 저는 공감도 정말 많이 하고 존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의 발제가 왜 이렇게 기름기가 빠져 있느냐 색깔을 드러내지 않느냐 이런 논평을 하셨죠 충분히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얘들은 잘못된 애들이야 얘들은 큰일 낼 애들이야 라고만 해버리고 비판을 끝내버린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러시아의 국가 행동 또는 행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한 가치에 기반해서 가치 판단에 기초해서 그들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처럼 기름기를 빼고 그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바라보는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글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발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기존의 질서, 국제 질서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감을 표출하면서 좌충우돌했던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고 긴 담론 싸움을 해가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주목해서 볼 지점으로 여겨졌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다수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허투루 지나갈 게 아니라 상당히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러시아는 올해 브릭스 순회의장국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CIS, 독립국가연합의 의장국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논평을 했던 러시아의 대외 정책을 나름대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제기구들의 의장국 지위를 갖게 됐다는 것들을 눈여겨봐야 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북한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 그냥 간 게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전 세계 민족들의 해방을 위하였는가 하는 국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그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왜 준비를 했느냐 바로 신신주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모임을 구상한 거죠 거기에 북한 대표단이 간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는 지금 국제질서에 판도를 넣고 제가 야심찬하고 가로유고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큰 꿈을 지금 갖고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담론 또는 프레임 경쟁이 아주 활발하게 중국도 예를 들자면 지금 인류문병공동체론 같은 거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우리 연구자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답으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대경 교수님 토론은 항상 정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문도 예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요인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바꿀까 질문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경쟁이나 대결이 발생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냉전 시기에도 그랬고 중소분쟁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미중 경쟁 때도 그랬고 언제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아지나 탈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가 일시적으로 형성됐을 때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아주 대외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하는가 이 얘기는 역시 질문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이 대놓고 한반도가 중국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북한의 심기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중국의 핵심이라는 뉘앙스는 니네가 우리 세력권이라는 뉘앙스는 이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자체의 외교 원칙상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갖다가 자기는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뭘 보면 될 것 같냐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에 화를 내는가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제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드 들어올 때 격렬에 반응한 거 이게 그러면 중국한테는 핵심이익에 속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영역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완충지대로 한국전쟁 때 참전한 결정을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참전을 했었고 한동안 이 얘기가 필요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반도 컨싱션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북한을 도와려고 갔는데 지금 G2인 중국이 안 가겠냐라는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까 제가 강조드린 세계의 불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는 전략적 보장입니다 동맹조약이 있긴 하지만 그런 조항보다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끝까지 전략적으로는 최소한 지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들이 보신 책에서 중국과 미국 제외하고 장기판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중국과 북한의 역사를 쭉 보면 정말 중국이 북한을 장기판의 말로 생각해도 되는지 싶을 정도로 중국이 많이 휘둘려왔고 지금도 휘둘리고 있죠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의 사례는 아마도 북러 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행동을 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재미있는 관계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들께서 중요한 발표와 건설적인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학술회의를 하고 있고 오전에는 발표자들께서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미국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 잘하고 있지만 전략적 실책도 있었고 한계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경쟁자들한테 기회를 준 바도 있는데 또 지금 또 들어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에 못지않은 실책과 또 그런 에러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선거도 많이 있는데 보통 선거가 있으면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선거한 국가들도 많이 있죠 결과가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명쾌하게 나온 국가도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선거한 국가들 중에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특히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모두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선거가 있는데 어쨌든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정말 그야말로 멀티플 크라이스가 계속되고 있는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을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물론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제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거기에서 좀 사과드리고요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